오늘의 인자왈래? 안녕하세요 방금 일어나서 오늘 마지컬 스토리 찍으러 왔어요 녹화에 왔어요 대기실이 아주 넓네 아, 오늘 대기실이 연습실이야. 그니까. 오늘 안 보시면 여기서 맞춰보면 되겠다. 그니까. 저 맞춰야 하는 거 있으면. 어, 되게 편하다. 좋아, 거울도 크고. 이렇게도 이건 대기실 처음이야. 그니까. 아니, 대기실에 거울 있는 게 편. 나무를 기다려 보고 또 그때 나마다 너는 안 소리쳤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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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 오케이. 좋아. 6개월, 7개월 만에 컴백인데 되게 색다른 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많이 설렜던 거 같아요.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상 이렇게 섹시한 컨셉을 잡았습니다. 거의 다 CSRUNA. 되게 섹시한 컨셉을 오랜만에 한 거 같아서 그때 너무 섹시하지 않고 그냥 되게 스키즈스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무대 한 번 CG를 한 번 가볼까요? 아, 진짜 랩을 안 가? 너 안 가? 너 안 가? 너 왜 안 가? 너 왜 안 가? 너 왜 안 가? 네. 좋습니다. 오늘 마침이 오늘도 이것저것들이 많이 준비했으면 신나게 즐겨서 Let's go. 무대는 마치 무대는 마치 영수증 섬대모사 많이 준비했다면서요. 우리 형님 오늘 섬대모사 하나. 오늘, 오늘 창민이 애교 뭐야? 애교 98종 세트. 기대하십시오. 이따 갑시다. 가자. 아. 나서 빠진 것처럼 미쳐 매니악. 핑, 핑, 돌아버리겠지. 매니악. 이렇게 날아갈게요. 하나, 둘, 셋. 하늘! 하하. 마니악. 나서 빠진 것처럼 없어 매니악.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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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버리겠지. 매니악. 비록 상태로 속이 짙다. 매니악. 매니악. 무대에 있는지 다. 장관에서 일단 그런 부들이 많아서 편할 거니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스테이킹. 파이팅. 파이팅. 잘 부탁드립니다. 스테이킹, 주식인공. 아, 예. G-이킹, 스테이킹 패ünf. 고마워. 하니 동주년 제연 St closer-to-to-to-post. RYAN, K-AY wy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